보신 것처럼 안철수 의원은 그동안 명태균 씨와 선을 그어왔습니다. 명태는 기억해도 명태균은 모른다며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정황이 담긴 녹취를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이어서 이한길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앞두고 나흘 동안 경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방문 사흘째, 명 씨는 안 의원이 식사할 곳을 잡으라고 지시합니다. 예약한 인원은 모두 4명이었습니다. 안 의원은 이날 김영선 의원 사무실을 찾아 청년 여성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명 씨는 안 의원 방문에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 하루 전엔 현수막 문구를 두고 직원들을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석 달 뒤 명 씨는 안 의원을 만나러 서울에 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 의원이 수도권 합동연설회를 치른 직후입니다. 내가 안철수 만나는데 김영선 자기 입지 좀 찾아주려고 하는데 자기는 안철수 마노라를 만나보고 싶으려고 죽으려고 하대. 지난 9월 명태균 씨 의혹이 처음 불거지자 안 의원은 명태는 알아도 명태균은 모른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자 명 씨는 나를 잊으셨나요란 문구와 함께 둘이 찍은 사진을 SNS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정말 아는지 모르는지 판단할 방법은 없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